안녕하세요. 영어로 읽는 사도행전 30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일고 오늘 두 번째 시간이고요. 부제는 마술사의 눈을 멀게 한 바울. 지난주에 우리가 받던 내용이 뭐였냐면 안디옥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이 세 명이 1차 전도행을 떠난 그런 내용까지 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도시, 살람이라는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한 내용을 봤고요. 오늘은 그 다음에 이어질 내용입니다. 먼저 6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죠. When they had gone through, go through란 말은 통해서 가다는 얘기죠. 그들이 바로 누구냐 하면 세 명의 전도자들을 가리킵니다. 바나바와 사울과 마가 요한. 그들이 go through란 말은 통과해서 지나간 거예요. 어디를 통과해서 지나갔을까요? 홀 아일랜드, 그 전체 섬. 어떤 섬이었습니까? 구브로 섬이었죠. 사이프러 섬. 그 섬을 쭉 통과해서 관통해서 지나간 겁니다. 그런데 as far as, 어디까지 멀리까지 갔냐면 페이포스라는 곳. 한국어 성경으로는 바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름이 좀 안 좋지만 페이포스라지 이들이 가게 된 겁니다. 이걸 좀 지도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에서 지난주에 안디옥교에서 파송이 돼서 쓸르기아른 곳에서 배를 타고 사이프러스 구브로 섬으로 갔었죠. 그래서 살라미스라는 곳에서 먼저 보금을 전파했었고요. 바로 오늘 내용이 뭐냐면 이 섬을 쭉 go through, 쭉 관통해서 바로 페이포스, 바보라는 여기까지 도착한 이 과정을 좀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섬을 쭉 지나간 내용이죠. 바로 이 바보라는 내용을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페이포스, 바보라는 섬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발견했어요. 누구를요? 어떤 사람을, 어떤 남자를 발견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소울서로. 소울서로라는 단어는요. 마법사, 마술사라는 뜻입니다. 소울서로가 되면 마술이고요. 소울서로가 되면 마법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법사를 갖다가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또 누구냐면 false profit, 프로핏 선지자인데 false니까 가짜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이자 마법사인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게 그는 주, 유태인이었어요. 자, 유태인들은 유대교에서는요. 마술을 금지합니다. 마술을 못하게 돼 있는데 이 사람은 좀 특이한 유태인이죠. 그러니까 정통적 유대교 신앙을 따르지 않고 마술을 행한 그런 사람이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의 이름이 뭐였냐면 bar jezus. 자, bar란 단어는요. 누구누구의 아들 그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jezus은 예수잖아요. 그 당시 예수가 흔한 이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아들이란 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유대인, 가짜 선지자이자 마술사를 그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가 어떤 일을 했을까요? 자, 7절을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이 마술사인 바 예수가 was with 자, 누구와 함께 했었냐 하면은요. 자, pro council라면은 어떤 뜻이냐면은 지방총독입니다. 총독. 총동 총독인데 지방총독이거나 식민지의 총독을 가르켜요. 상당히 그 지역에서는 아까 말한 바보라는 곳에서는 가장 높은 권력을 가진 총독이었었죠. 그 사람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었을까요? 이 바 예수라는 사람이 총독의 바로 옆에 있는 상당히 총독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매우 힘이 있는 마술, 어떤 마법사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단순히 옆에 했었다는 뜻이 아니라 함께 영향력을 발휘하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그 총독의 일이 뭐였냐면은 바로 Sergius Paulus, 한국어 성경으로는 서기오 바울이라고 그러죠.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 총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뭐라고 설명해 주고 있냐면은 바로 Man of Understanding. Understanding, 이해잖아요. 이해, 그러니까 이해를 하는 사람, 즉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어떤 사람인 서기오 바울과 이 사람이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 예수는 마법사, 마법사, 마술사로서 별로 좋지 못한 사람이었지만은 이 서기오 바울은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로운 서기오 바울이 뭘 했을까요?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This man summoned Barnabas and Saul. 그런데 이 남자, 바로 이 서기오 바울이에요. 이 총독이, 자, 서모나면 부르다는 뜻입니다. 소집하다 부르다는 뜻이에요. 누굴 불렀냐면, 바나바와 사울을 불렀습니다. 총독이, 자, 왜 불렀을까요? 이게 중요하죠. 자, Sout, SICK의 과거였었죠. SICK2니까 무엇을 추구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추구해서. 자, 여기서 바로 이 서기오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었고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진정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데, 이 서기오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소원이 가득한 높은 고관대작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 방해 세력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But Elemas the Sorcerer, The Sorcerer니까 이 마술사인데 앞에 The가 붙었죠? 앞에 언급된 그 마술사입니다. 누굽니까? 바 예수란, 바 지저스란, 그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Elemas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 예수라는 이름으로 불리지만 또 Elemas는 이름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자, 그런데 옆에 설명을 달아놨죠? So is His Name by Interpretation. Interpretation은 번역, 통역이니까 By Interpretation 하면 번역하면 그 뜻입니다. 번역하면 그것이 바로 마술사라는 이름이 바로 Elemas라는 것이죠. 바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고 또 마술사라는 뜻을 가진 Elemas라는 이름도 갖고 있던 그 사람을 가르쳐요. 누굽니까? 유대인이었던 사람. 그 사람이 Withstand라는 말은요. 저항하다는 뜻입니다. 저항하다, 맞서다 그 뜻이죠. 바로 그들과 맞섰어요. 렘은 누굴까요? 사도들 가르치죠. 그들과 맞섰습니다. 왜 맞섰을까요? Seeking to turn aside the pro-council from the faith. 바로 seeking to 추구했대요. 이 사람이 뭘 추구했냐면 turn aside 하는 뜻이 뭐냐면 이것은 벗어나게 하다, 비껴나게 하다 그 뜻입니다. turn aside 이렇게 벗어나게 하는 걸 추구했대요. 누구를 바라볼 pro-council, 그 총독을 from-ia로부터 벗어나게끔 하도록 시도했다는 겁니다. 뭐로부터요? The faith. 그 믿음.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의 복음을 믿는 그 믿음.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그 믿음으로부터 이 마술사가 벗어나게끔 하려고 시도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나쁜 짓을 한 거죠. 그러니까 총독은 하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바오나바와 사울을 불렀지만 이 마술사가 중간에 껴가지고 그 말씀을 못 듣게끔 방해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이것처럼 복음이 전파될 때, 말씀이 전파될 때에는 방해하는 세역대에 나올 수가 있죠. 바로 그 상황이에요. 자, 그때 어떤 일이었을까요? 9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데요. 그러나 사울인데, 사울을 또다시 설명을 붙여놨습니다. 그는 또한 바울이라고도 불리는 사울이. 자, 이것은 되게 큰 전환인데, 지금까지는 계속 사울이라고 불렸다가요. 이 다음부터는 이름이 계속 바울로 불리게 됩니다. 즉, 사울에서 이제 바울로 본격적으로 이름이 바뀌게 돼요. 그 다음부터 사도행사에 계속 바울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이 사울은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자,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전 세계를 상대로 복음을 전파하기 때문에 아마 헬라식, 그 당시 국제 언어였던 헬라식 이름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바울이라고 불리는 그 사울이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바울이 복음 역사의 주인공으로 서게 됩니다. 자, 그전까지는 바나바가 사실 주연이었고, 사울이 조금 도와준 입장이었어요. 그러나 이때부터는 이제 바울이 주연이 되고, 바나바가 그를 도와준 입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무래도 주인공이, 물론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지만, 앞서 나가는 주인공은 바로 바울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리더가 돼서 리더십의 어떤 체인지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바로 filled with, 가득 찼죠.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을 했고, 제가 듣고 나한테 표현합니다. Fasten은 조이다. 고정하다는 뜻이잖아요. 그의 눈을 그에게, 힘을 바라두고, 마법사, 엘리마스, 바 예수에게 눈을 뚫어지게 바울이 바라본 겁니다. 눈을 고정한 거예요. 그에게. 바울이 지금 무섭게 방해하는, 방해하는 세력인 엘리마스를 향해서 바울이 탁 쳐다본 겁니다. 뚫어지게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10절. 그리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말한 겁니다. Full of, 가득 찼다는 얘기죠. This is은 기만입니다. 속임수. 그리고 Fraud는 뭐예요? 속임수, 사기.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만과 사기, 기만과 거짓으로 가득 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You son of the devil. You son of the devil. devil은 악마잖아요. 마귀. 마귀의 자식이라고 되게 심한, 아주 엄청난 책망을 해요. 왜 마귀의 자식입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 이 엘리마스가 한 일이 바로 뭐였었습니까? 그 총독이 하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마귀를 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마귀의 자식이요. 마귀의 아들이요라고. 좀 심하게 말한 마귀의 새끼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You enemy of all righteousness. 또 있습니다. You enemy. 원수랍니다. 적이랍니다. righteousness의 의죠. 의로움. 모든 의로움의 적이요. 의로움의 원수요라고 아주 스트롱한, 강한 표현으로 지금 엘리마스를 바울이 비판하고 있어요. 그리고 Will you not cease to pervert the right ways of the Lord? Will you not. 너 하지 않겠느냐? 하지 않겠느냐? 자, cease to는 상당히 중요한 표현이죠. 뭐뭐뭐를 중단한 뜻입니다. cease to 하면은요. 그리고 pervert도요. 알아두세요. 자, pervert의 뜻이 뭐냐 하면은 왜곡시키다 그 뜻입니다. 왜곡시키다. 그래서 바꿔버리는 거예요.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바꿔버리는 게 pervert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변태의 그 뜻이 있어요. 변태라는 것도 정상적인 것을 왜곡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pervert는 변태라는 뜻도 있고 이것을 줄여서 perv, 여기까지만, prv까지만 써도 이것도 역시 변태의 뜻입니다. 참고를 안 하세요. 그러니까 right way, 올바른 의의 길을 갖다가 왜곡시키는 것을 그만두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의로움일까요? of the Lord, 주님의, 주님의 그 의로운 길, right and will을, 그 올바른 길을 왜곡시키는 것을 중단하지 않겠느냐라고 바울이 강하게 그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제 그만두라는 거죠. 그런 마귀의 짓은 그만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자, 그리고 보아라. 계속 바울이 한 말입니다. 보아라. hand of the Lord, 주님의 손길이 is on you. 너에게 임했다. 네 위에 있다는 겁니다. 주위의 손이 너와 너에게 임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너는 blind, 네가 어떤 장님, 네가 눈을 보지 못하게 될 거다라고 바울이 눈을 보지 못하게 될 거라고 딱 예언을 해요. unable to니까 할 수 없는 거죠. for a time은 한동안 그 뜻입니다. 한동안 태양을 네가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것은 지금 이 사람이, 그 알레마스, 그 바하 예수가 잠시 시력을 잃게 될 거라는 걸 지금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흥미롭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눈을 며칠 동안 보지 못했던 사람이 누구였었습니까? 바로 바울이었었죠. 바울이 그 다메색 도상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갈 때,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올아, 사올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할 때, 사올이 사흘 동안 눈을 못 봤습니다. 바로 똑같은 어떤 그런 어떤 그 하나님의 처벌,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바로 이 바하 예수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흥미롭죠. 그 뜻이 어떻게 되느냐면요. 자, 이미, 즉시, 미스트는 안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미스트가 되면, 와일을 붙이면, 안개가 낀 그 뜻입니다. 안개와 나크니스, 흑암, 흑암이 그에게 페론, 임했습니다. 즉시 바울이 말한대로 정말 그가 눈을 보지 못하게 된 거예요. He went around, seeking someone to lead him by the hand. 자, went around, 자, around라는 뜻은 어떤 뜻입니까? 두루두루 그 뜻입니다. 그래서 went around, go around의 과거죠. 두루두루 막 다닌 거예요. 이 사람이 눈을 앞을 보지 못하니까, 막 여기를 헤매면서 돌아다닌 겁니다. seeking, 자, 누굴 찾으면서, some은 누군가를 찾으면서 막 돌아다닌 거예요. 그 누군가가 뭐 할 사람이니까요? 또 leading, 그를 이끌어줄, 앞에 안 보이니까 이끌어줄 사람을 찾은 겁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by the hand, 손을 잡아서, 손을 잡아서 이끌, 손을 통해서 이끌어줄 사람을 찾아서 막 돌아다닌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의 어떤 역할을 하다가 하나님의 어떤 징벌을 받고 지금 눈이 멀어서 앞다 하나도 보지 못하고 막 헤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임했고요. 그 가운데 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12절인데요. 자, 이거죠. 바로 프로 컨셉, 그 총독입니다. 그 석이오, 바울 총독 얘기했죠. 그때 그 총독이 봤을 때, what has done, 이루어진 것, 뭐겠습니까? 마법사가 눈이 멀고 그걸 봤을 때, believed 하게 됐어요. 믿게 됐습니다. 뭘 믿었을까요? 복을 믿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겁니다. 즉, 바로 이 페이포스라는 그 첫 번째 섬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생기게 된 겁니다. being astonished at the teaching of the lord. 자, astonished 하면 서프라이즈랑 비슷합니다. 놀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else에 오게 되는데, 놀라게 됨으로써. 깜짝 놀란 겁니다. 이 총독이. 뭐에 대해서요? teaching of the law. 바로 주의 말씀에, 주의 가르침. 그러니까 주님의 가르침에 깜짝 놀라면서 복음을 믿게 되는. 드디어 구체적으로 볼 때, 1차 전도형에서 최초의 열매가 나오게 됩니다. 그 열매가 바로 누구냐 하면, 석이오 바울이라는 총독이었어요. 이것을 오늘 우리 첫 번째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 그 열매, 그 내용을 보게 됐고요. 또 그 다음 주에 이어서 어떤 일을 또 하게 되는가, 그걸 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처음부터 들어보시고요.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그런데 Saul, who was also called Paul, filled with the Holy Spirit, fastened his eyes on him, and said, full of all deceit and all fraud, you son of the devil, you enemy of all righteousness, will you not cease to pervert the right ways of the Lord? Now, look, the hand of the Lord is on you, and you will be blind, unable to see the sun for a time. Immediately a mist and darkness fell on him. He went around seeking someone to lead him by the hand. Then the proconsul, when he saw what was done, believed, being astonished at the teaching of the Lord.